어떤 분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도 완전히 변해서 한번 살아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 말씀이던지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이자 그런 시리즈 1부터 8까지 하여튼 다 우선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잘 올라가 있어요 저도 심심하면 가서 다시 보내드려요 오늘은 좀 시간이 갔지만 이래서 어린이날이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을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똑같이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사명인데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적당히 하고 적당히 했다가는 우리나라 말에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니 적당해요 적당히 이 적당히 가지고 300명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편인데 저게 우리의 피다 생명의 귀한지는 모른데 사고 났을 때 거기 가서 며칠 살아야지 대통령이 거기 가서 며칠 울어야지 뭘 바쁘다고 와서 찍 보고 악수 말하고 가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귀해? 그 사람들과 같이 며칠 있으면 너무 흐뭇이지 않니 같이 그게 근데 우리 피해 우리 피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충주도 그러고 뭐 장관도 그러고 심지어 그 해경 수세경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세월호 해양에서 돈 먹었던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작전주의하면서 일부러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데로 보냈잖아 하여튼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생명 귀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기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해지고 이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일본은 2년 전인가 20년이 관광버스 여행가다가 이 기사의 졸음으로 차가 전보고 기사는 사라졌어 물론 20명이 죽고 지금 그 사람은 무기지능이 돼 무기지능 네가 졸았는데 사람의 생동구석 경이고 왜 계속 운다든가 네가 졸았으면 스톱을 했어야지 그래서 무기지능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온 국민이 20명 죽었는데 지금 일본사람들 보기에는 300명이 죽었는데 한국사람들은 야만족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런데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뭐 전체를 가서 부딪히고 뭐 이게 뭐냐 하니 우리 속에 적당주의가 필요해서 적당주의가 필요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불시검녀를 할 때 지금 올해 무슨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있어 내가 그걸 물어볼 거라고 저에게는 아무 때로 물어봐요 나는 범죄에 감사하고 그걸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그러니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 자녀들 키우는 것은 명적 자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먼저 자녀를 키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를 키우는 자세가 이게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서 못해 그렇게 좋아서 못해 그렇게 좋아서 꼭 저기 몰더바에 가서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남았는데 그런 땐 막 없더라고 그래서 매우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아홉시만 되면 졸리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대신 또 4시에 일어나는 거죠 아 거기 가서 올해는 우리가 확실히 거기 가서 미리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제 마디 시계를 이미 이 시간을 알고 있는 거지 시간을 다 뺏겼지만 시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또 하나 남았다니까 자기들이 막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미 이미 지금 몸을 잘 시간이라고 지금 신호가 왔다 이거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끊어서 재워줬는데 여러분들 어린이 지우주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확실히 배운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자세로 가야 돼요 거꾸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없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애매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양육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과 맞잖아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저는 2002년에 회사를 문 닫았지만 대단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 오바인 가다 어디 식당에도 방금 쫓아와서 너무 너무 반발해요 왜 제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때 월금 좀 못 주고 있지만 우리는 보세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저도 지금 배우는 중에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힘이 강한데 나는 믿음만 20년 동안 외친 것 같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 20년 동안 외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엊그제 내과 전문 동기동사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70이 넘은 것 같다 투석을 하던 신장 홍판에서 새로 갈았던 12년 이상 넘기긴 것 같다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고 그냥 깨세요 김관지 목장 보면 그 처음에는 저는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아니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몇 개 쓰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꼭 가야돼 그런데 이제는 혼자는 못 가신대요 사모님이 가시는데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김관지 목장 가겠다는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차까지 가면 성도리가 사람들이 잘해주고 있지 잘해줄 수가 없어요 김관지 목장 먹는 것에 빠져있어 이분이 카노니까지 계산하면서 매 식사를 옆에서 같이 먹여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힘드신데 저 분은 회사에 꼭 다니셔야 될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명적 자녀를 키운다고 그럴 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기쁜 소식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이 말씀은 주로 이 혼동을 내리키는 마귀를 쫓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거예요 네 뭐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네 혼동을 일으킬 마귀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봐야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으로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보고 있으면서 5장 5절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다 카바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시면 돼요 제가 외웠다가 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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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읽으면 또 다시 다시 외우면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에 관해서 이 사랑은 신망하지 않아요? 뭐하지 않아요? 신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기억하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실수한 것 그건 다 악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 밖에서 살아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살아있어야지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저 새끼가 언제 어떻게 했어 그걸 계속 애미가 기억하고 있으면 배 죽이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남바오는 중고기도예요 중고기도인데 이 중고기도도 잘 들어보세요 중고기도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해야 돼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자녀가 요셉처럼 변한다 이 자녀가 다니엘처럼 씁니다 그런 소망과 그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의 본을 구해야 돼요 순종의 본을 구해야 돼요 무슨 본을 구해야 돼요? 순종의 본을 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제가 그래서 참 귀해요 우리 교수원 중에 영어 제대로 한 사람은 패드밖에 없는데 저 붙어져서 참 귀해요 우리 이야기인데 근데 근데 제가 영적으로 본을 구해야 돼요 이 친구가 쬐깍쬐깍 놀란 게 어떻게 거의 15살 아래에 있는 젊은 복사한테 저렇게 쬐게 순종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보냈어요 본을 보였어요 한국사람이 뭘 밥 많이 줄게 남아라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순종의 본을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의 본을 구해야 돼요 한 목사님 다 엊그저께 예배 시간에 어제 말씀하셨지만 교회 장례를 우리 또래 장례를 한 30명 우리 자녀만 대학교 졸업하고 썬드시쿨까지 교회에서 큰 것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다른 장례들 자녀들 다 떠났어요 앞다리 같다고 순종의 본을 구하는 게 장례들이 그걸 알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 같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같은 자녀 가만히 앉아있고 지 애비는 티비보고 새끼는 와이패드로 게임하고 그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김광일 목사는 맨날 그랬잖아요 같이 있다는 게 고양이 두 마리를 꼬리로 묶어놓는다고 그 둘이 하나가 되느냐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또 같이 있다는 것은 둘이 같이 함께 우월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은 요새는 또 세상적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같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같이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강조한 게 그거예요 1년에 1년에 1주일은 반드시 애들하고 저보다 백효신에 백효신에 갈 때 새끼들은 그냥 차 안에서 승리하는 게임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차 안에서 전부 찬 성과를 배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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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어? 다 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이패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가 있으라 없으라 뭐 있어도 물론 그때 잠에서 자기를 다 뭐 책 볼 수도 있고 게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같이 뭘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될 때 넘버원이 예배예요 그리고 같이 영화도 같이 봐서 보세요 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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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들 중고등학교 요새도 요새도 가끔 이제 후따루실까 지금 엊그사로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다행히 허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5시간 앉아서 우리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인생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면서 끝내 어느 고잉가는 말 안해주고 그랬는데 앞바닥 기도하니까 어떤 힌트를 받냐 그래서 키가 크다고 그랬더니 맞는 일이죠 시간을 시간을 퀄리티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나오니 한국사는 설거하신 대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안수기도 했다 나 기도해줘 나 어디 몸이 아파 올해 두쳤다는 천마디에 Dad I need wisdom for you Now I have a practice law 9 years Next year I'm going to celebrate 10th year 내년에 자기가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10년인데 I need a breakthrough I need wisdom from you 여러분들이 오늘때는 다 커버를 못하지만 핵심은 잡으세요 핵심은 잡으셔야 되는데 첫번째가 중복이소고 두번째가 순종의 보름 보이고 세번째가 시간을 같이 하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실제 둘이 뭔가 헤쳐서 같이 해야 돼요 네번째 중요한 개념이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줄 때 그게 엄청난 저는 저는 제가 제가 살면서 아니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숙제 다 했어요 아 지금 이제 일곱 중에 여자들은 또 빨라 뭐 감성적이고 기억들도 잘 오는데 나는 나는 남자 셋 중에 내가 젊은 듯 다 했어요 난 시간 안에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내 남내 사이에서 출판사 사간 아니다 역시 오빠는 몸이 1등이야 남자 형제 중에서는 1등이야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쪽팔리는 뭐 학교에서 무슨 1등 못했다 뭐 1등 무슨 1등 뭐 9등 뭐 뭐 무슨 뭐 학교에서 급찬 거 공급찬 거 아니야 뭐 그럴 때 근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그 머시기 동생을 보면 거기는 공부도 별로 아는 거야 근데 흥분도 자기 자화생이 흔들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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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사업할 때 뭐 전교에서 1등도 해보고 그래서 살려면 근데 거기는 거리가 아주 멀어 근데 사회에 딱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애들이야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 사회에서도 완전히 뭐 그래서 이제 가끔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이야 왜 그게 심어졌냐 부모님이 칭찬할 줄 알아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참 저런 일과도 너희가 잘한다 너희가 잘한다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는데 마음속에 깊이 바뀌는 거야 그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는 별로 즐거워하시고 아하 웃으시고 어플도 하시고 뭐 좀 그러지도 아버지한테 패스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댁에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엄마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을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고 어쩔 때는 엄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런데 아질 않아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아 그럼 내가 별것인가 근데 그게 이 혼혜 세계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기서도 이제 이제 요새는 모이면 어 초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근데 저는 7천명 다니는 초등학교 다녔어 7천명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동기동찬이나 다 모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아 서서 국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등학교 다니지 중학교 가지 초등학교 학생이 쭉 가는데 참 파란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극장으로 뛰어나고 막 그럴 때 애들이 중간학교 때 가면 또 별로 공부도 못해 또 조용해 물론 그래도 지나름대로 해서 뭐 우리 서울 단교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 모이면 별 볼일 없어 그렇게 뭐 완전히 탑이 아니니까 새들은 뭐 옛날에 그랬는데 그리고 오르락내라 이렇게 근데 그 오르락내라 조금 어려운 일이나 뭐 심적으로 고등학교 때 뭐 몸이 조금 썼다고 무너지거나 부모님이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분도 없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애들 잘하는 걸 칭찬해 좋은 점을 보고 보여 너는 참 건강해 너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 너는 뭐 어때 그 엄마의 칭찬이 그 자녀를 굉장히 그러면서 제 어머니는 반드시 그 다음에 성포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성포와 예언 성포와 예언 성포와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널 택하셨다 하나님이 널 요새까지 쓰셔 하나님이 널 다루까지 쓰셔 이렇게 성포하고 예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실제 실제 다 어린이 됐는데도 그 예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동성견에 이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동성견에 그걸 해놔지 못하는데 군관사가 믹상들이 있어요 영색이 그렇게 표현하고 예언 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아주 듣는데 이분이 딱 보다가 당신이 이러자라고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동성견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말씀 예언 말씀 딱 받고 나는 사도를 불렀어 그걸 딱 받는 순간 나중에 끝나고 간절한 데 나 그거 했는데 이제 저는 그거 완전히 나를 떠났다 나는 완전히 해반렸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포하고 예언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제일 이 부모들이 가장 너무 바빠서 그 학원에 안 보내면 돼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칭찬하면 우리는 유치원에도 안 갔어 다른 데도 유치원 어렸을때부터 유치원도 아니고 그래도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너를 떠나 잡을 수 있다 나는 너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나는 유치원도 안 가고 뭐 그런 것에 저는 뭐 조금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서 더더군이 학교까지 전에 한살부터 다섯살때리가 중요해요 그때 노 노 하지 마세요 노 하는 것보다는 자꾸 애를 데리고 칭찬해 주고 잘하는 것을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성포해야 돼요 성포해야 돼요 여섯번째가 뭐냐 신명기육장에 있는대로 끊임없이 굳이 시련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안 가르켜요 자꾸 어디다 갖다 맡겨요 뭔 학원에다 갖다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교에 갔다 오는 애를 또 학원에다 갖다 맡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도 두세 개씩 버리고 미쳤어 미쳐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자기가 맛있는 것을 사먹으면서 그 애한테 좀 가르치지 영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냥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룹 회원님과 누구 만나가지고 자기 자녀가 그림 보고 싶다고 그림 시켜 그 그림으로 얼마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한 번도 뭘 제가 뭘 하기를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오 3강 19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오 3강 19절 요한계시오 3강 19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렇고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망하며 징계한다 그러셨어요 무한자를 뭐 한다고요? 무한자를 뭐 한다고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사랑은 참 인내하게 해요 인내하게 하는데 우리 기부하진 목사는 보면 한국의 ESGL 프레사스 총책임자가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소문에 품행이 좋잖아요 그리고 티비가서 보면 티비가 뭔 줄 잘 몰라요 근데 오가나진 잘하고 사람들은 그냥 잘 들어보고 뭘 잘해 뭐 일처리는 잘해 근데 그 소녀를 목사님께 참으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김목사님 딱 그러셔가지고 기도원을 쫓아보는데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근데 그 기도원도 안 나고 다른 데로 살아가고 없어졌어요 어디 도망가서 살겠지 근데 그건 자기가 이제 항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생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생망하고 징계하신다 저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원체 저를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잘못해서 한번 예를 맞을 때 우주구사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악마는 아주 작정을 하셨더라구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제가 이걸 다시 회복해서 해석해보니까 왜 매가 자꾸 부러졌을까 엄마가 부러질 매만 가지고 와서 때리신 거예요 안 부러질 매를 마당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작대기는 엄마나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글을 쓰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그걸 회복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빠서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쭉쭉 해가지고 내가 버릇은 하나 고쳐줬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아무한테 맞았는지 그때 제 머릿속에 그런 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는 거짓말을 해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 아버지 정신 다치시고 학교 갔다 교사 선생님이 학교 가셨다가 전용목으로 오실 때까지 맞았는데 적어도 한 4시간 내지 5시간 납니다 근데 중간에 막 울다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물도 먹여가지고 근데 뭐 주변에 한 번 도망가 가봤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2학년하고 나보다 키가 두 배나 큰 30 중간에 여인하고 생겨가 돼서 금방 잡히지 그래가지고 매가 부러지면 또 이제 그땐 도망가야 소용없다 어디로 도망가 문 열러 마당을 한 바퀴 돌아야 문을 들어갔어요 거기 갈 점이 잡히는데 그리고 매만 더 쎄지고 근데 보니까 매번 비슷한 매를 맨날 매가 몇 번 때리다 한 번 제대로 징계하는 것은 참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물론 저는 여자야 자꾸 계속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면 말이 많아지지만 저도 미스부사님 화만 나는 하는 이야기가 당시라면 도시만만 다르냐 다른 수락교수에서 만들어있고 머스데비에서 얼마나 점잖다고 칭찬이 많았는데 이 엘레가 와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진다 나는 내가 이유를 알아요 여기 와서 제대로 새끼를 기울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거야 네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니까 말 하나만 모르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깜짝 놀라서 내가 한 발쪽으로 뒤로 물러서 입을 담으래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자녀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김원희 목사님에게 배워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나같은 사람 또 우리 개편사람들 맨 그립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그게 없었으면 뭘 뭘 우리가 가서 뭘 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줬어요 뭘 줬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해 보러 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하셔도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지금 내 5살 먹으네 3살 먹으네 안쳐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하셔도 칭찬하실 때도 여러분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하세요 성포와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포와 예언을 하시면서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후지런히 미리 가르쳐줘요 미리 미리 가르쳐줘요 제가 지난주 오래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드칼이란 개가 이렇게 겹냐 수십 달러를 아는 거예요 수십 달러를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테리랑 테리부인 캡이랑 나랑 앉아있는데 얘네들이 심심한데요 심심하니까 와서 지 주인을 딱 쳐다봐요 그래서 주인이 딱 앉아있으니까 장난감 던지라고 고개도 안 움직여 걔가 거꾸로 말하는게 눈치 나한테 금방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또 근데 걔 두말인데 윌리하고 세이디인데 세이디 키스 미어 마이 노릇 그러니까 와서 또 와가지고 세이디는 앞놈인데 꼭 베이브 영화에 나오고 꼭 그게 갔어요 둘이 근데 꼭 거기에다 앞놈처럼 또 이 앞놈은 세이디는 굉장히 정자래 쭉 하고 생각이 깊어 나 굉장히 바쁜데 근데 와서 지 주인이 코에다 저 키스를 하니까 와서 정확하게 코에다 들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뒷마다니 투게이크니까 커요 외부터 체크아웃 백이아웃 그랬더니 막 자기들한테 딱 열어준다 둘이 쫙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쫙 가서 쭉 가방으로 뺑고 오더니 가운데 만나가지고 가운데로 쭉 뛰고 돌아오고 무슨 징징이냐 하여튼 보통 야 진짜 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개완도 못하니까 개는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천장에 지키는데 그렇게 몇마디 해도 그 몇마디 하나 변하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근본 뿌리 속은 다른게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하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해야 행복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해야 영원한 삶이도 있어요 제가 오늘 끝나고 빨리 가봐야 돼요 제 제 처형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여기 오기 직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에 가서 뵀는데 부산에는 그 수상 대학원 원장 가지고 편한 성격이 강진라고 소형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아내가 미스 비사님 여보 너무 운지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여튼 좀 언니를 위로해라 우리 다 천당에 만난다고 위로해라 그랬더니 그래 언니 우리 다 천당에 만나지 그랬더니 맞아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천당에서 당연히 만났지 언니 그게 아니고 예수 응급했잖아 아 그러니까 바로 천당에 만날거야 아마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정신이 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가 천당에 가면 변화될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좀 변하게 하려고 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 그 어떤 아주 영초가 아주 멋진 자매를 위해서 또 영초가 이렇게 아주 또 또 이렇게 깨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가 변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사람을 양육할 때도 변하는 것을 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요 감동 주실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무슨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까 나는 나에게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붙잡고 시전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네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도 주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해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주여주시고요 이 생명의 결혼은 흔한 하나님의 결혼을 해주세요